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자냐 왕의 위험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계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자냐 왕의 위험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계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계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계에 만왕의 왕계에 우리 주님을 건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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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